안녕하세요 네 일단 예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K입니다 윤둥이 등장을 했고요 오늘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달고나 만들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정도 해서 녹여주면 돼 오오 이거지마 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봐 이렇게 아 더 뜨거운데 이렇게 아 불을 줄일아 아 아 더 뜨게 이 정도 이게 숟가락으로 하니까 불편하네요 젓가락으로 하던데 될 것 같긴 한데 진정해 볼게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젓가락이에요 이래야 덜 뜨거워요 자 아무튼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녹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녹아 녹아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 밤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일단 가만히 있어 뭐 여기서 어 왜 이래 왜 이래 탈락 됐죠 여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소다를 넣어서 저어주세요 막 저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졌다 오면 우와 올라와 화산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우와 어떡해요 이제 이게 터주는 거예요 오우 잘 만들 수 있네 이렇게 오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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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?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 어떠세요? 어떠세요? 근데 솔직히 소자를 조금만 아 많이 넣었어 오케이 가보자 다시 이번엔 진짜 제대로 줘봤어 그렇지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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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줬네 좀 오 잠시만요 이게 한두 번 하니까 이지하네 네 근데 이 그리스도 소다를 많이 넣어야지 크게 나와요 좀 더 넣어볼게요 더 잘 되겠네 함께 사진을 찍는 사실 정답 아니 제작 뭐 뭐 그렇지 이거지 빨리 더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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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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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가만히 있어 가지고 또 하트 천원입니다 천원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이브 천원 아다다다 제발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좋아 좋아 살릴 수 있어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아 이거는 먹고 싶어서 만든다 그랬어 잠깐만요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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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왜이래요? 오! 어떻게 해요 이거? 잘못 들었는데 이거 떼면은 이지하네 저 진짜 알았어 진짜 죽어질 수 없다 죽어질 수 없구나 세워질 수 없다 1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두 번 안 잡았지 여기서 바로 누르면 통화 시작 기다려봐요 여유롭게 우리 여유롭게 한 번 기다려봐요 1,2,3,4,5,6,7,8,9,7 1,2,3,4 2,3,3,4,5,6,7,8,9,9,1 잠시만요 꺄 옛날 Gesellschaft somebody 여러분들도 많은데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진짜 달고나 먹고 싶다는데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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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개구리 노랬거든요 개구리 노랬 개구리 아네 병아리 개구리 아네 이거 누구였지? 개구리 아네 이거 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였지? 나는 아는 게 많다고? 아시는 분 댓글 올려주세요 달고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받고 싶은 분들은 주소로 올려주세요 빵이네요 빵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휴지분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! 고구리 아네 파일 다잏 제이어스